저기요, 저랑 콘텐츠 페어 구경하실래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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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묻고 떠보러 가시겠어요? 묻고 떠보러 가!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지금 여기는 콘텐츠 빌리지라는 부스고요.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부스입니다. 저희 지역에서 우수한 콘텐츠들만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. 음악이랑 공연이랑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헬로그램의 권정열 감독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 홀로그램 기기는 이 콘텐츠를 3D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,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교환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정에서도 홀로그램을 직접 개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하고 제품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넥스트 콘텐츠 페어 파이팅! 넥스트 콘텐츠 페어 파이팅! 넥스트 콘텐츠 파이팅!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파이팅! 여러분들,rek